자, 구반다왕. 여기 들어가겠습니다. 수순. 수순한다. 수순한다는 것은 법성이 공한 줄 안다. 은간 법계성하라. 그죠? 법계성을 왜 바라고 했어요? 텅 비어있다. 그죠? 그러니까 법계의 법성이 공한 줄 알고 뭘 행한다? 바람일 행을 행한다. 그걸 건강경은 어떻게 해놨죠? 부처님 내가 발심을 했는데 어떻게 제가 유지하고 잘 보존할 수 있겠습니까? 응원하주 운하 항복귀심. 그러니까 우리 수행은 딱 세 가지로 무착보살이 정리해놨죠. 주수항이다. 건강경의 그죠? 18주를 설명하면서 주. 18주가 있다. 주, 수, 항. 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머무를 것이냐? 건강경의 무주이주라. 머무름 없이 머무른다. 이게 수행하는 사람의 우리가 갈 길이잖아요. 머무름 없이 머무른다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해요. 여기는 수순이다. 수순 평등이 뭐예요? 머무름 없이 머무른다. 그러니까 건강경의 아예 그 대목을 네 번째가 뽑아놨죠. 묘행 무주라고 뽑아놨어요. 수행은 어떻게 할 것인가? 묘행을 한다. 묘행이 뭡니까? 묘연하 불착수라. 연꽃이 바로 물에 물들지 않는 것이 묘행이다. 그러니까 너흥경에서는 그걸 갖다가 묘정이다 해놨죠. 청정보다도 더 한당이 높은 것. 청정은 이렇게 맑은데 그냥 허공처럼 맑은데 깨끗하게 있는 것이 청정이라 한다면 묘정은 뭡니까? 오물떡어리 속에 있으면서도 물들지 않는 것이 묘정이라고 해놨잖아요. 왜? 우리 너흥경 볼 때 묘정명심, 견정명원 이런 거 많이 봤죠? 견정명원은 별로 안 좋은 거잖아요. 묘정명심이 아주 아름다운 것들. 그런데 보기는 똑같이 봤는데 나 신기한 게 왜 같이 토론할 수 없는가? 이게 참 신기한 문제. 이제는 자세히 보십시오. 찐살 씹듯이 한 번 씹고 또 씹고. 이거는 감자네. 껍데기 봐라. 껍데기 한 개피 아니네. 자세히 보면 감자 껍데기도 한 열 개피쯤 돼요. 바깥에 사서 뜯어보고. 감자 삶아놓고 이렇게 보잖아요. 그렇죠? 계란도 삶아놓으면 몇 껍질이 돼요. 계란 잘못 뜯어가지고 중간에 뜯어놓으면 중간에 뜯어보면 청청이 청청이 되는 거 못 봤어요? 조개도 이렇게 잡아놓고 보면 한 해, 두 해 이렇게 자란 모습이 테두리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우리가 진영훈습이 되는 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느 만큼 자라는지 아니면 좁쌀만큼 자라는 거예요. 천년고목이 1년에 자라는 게 좁쌀만큼 자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느 날 어른 선생님한테 그랬어요. 스님, 20년 전에 노트나 지금이나 왜 실력이 왜 이래 안 늡니까? 왜 이래 제가 둔합니까? 이랬더니 스님이. 본인은 몰라도 옆에서 보면 좀 는다. 한참 돌아보니까 어릴 때보다 조금 좋아지긴 했는데 그렇게 좋아진 건 아니고. 어제 아래 골든볼 타는 사람? 이강인 지금 18살이잖아요. 그렇죠? 10년 전에 비디오, 내가 요새 이강인 유튜브 보는 재미로 사는 거예요. 7살짜리가 볼을 얼마나 잘 차는지 몰라. 그때도 보면 눈빛이 있는 거예요. 보통 애들하고 달라요. 이야, 싹수가 그때부터, 떡잎부터 알아보는 거예요. 떡잎부터 알아보는 거는 다른 떡잎은 보통 이파리가 나올 때 두 개씩 나와요. 그런데 내가 저기 산삼 있잖아요. 산삼, 인삼 있죠? 삼. 삼, 이파리 그거 1년쯤 됐는 게 산삼 1년 심어놓으면 이거 한 5mm쯤 되거든요. 밑에 산삼 뿌리가. 위에 콩나물 대가리 맞고 이만큼 올라오잖아요. 떡잎은 몇 개? 세 개라서 삼인가 봐. 나 산삼 떡잎 보고 처음 보고 처음 알았다니까. 떡잎부터 달라요, 다른 거하고. 진짜 내가 1년생 산삼 이파리 봤거든. 그 세 개짜리가 나중에 몇 개 돼요? 다섯 잎이 되거든. 산삼은 떡잎이 세 개요. 왜? 삼 하잖아요, 우리. 풀조차 밑에. 괜히 써놓은 게 아닌 거야, 이게. 야, 떡잎부터 다르다 소리가 산삼 보고 하는 소리구나. 다른 건 몇 개요? 두 개다. 좀 모자란 사람은 한 개다. 산삼은 몇 개요? 세 개요. 이것도 내가 지는 확실이기 때문에 맞는 거예요. 진짜 봤다니까. 리액션 좀 크게 해줘요. 의심하는 소리로 들리지 않아요. 자, 지금 구반다왕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삼을 또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기기묘묘한 게, 아니 자세히 가요. 모든 것이 기기묘묘한 거예요. 세지묘한품을 제대로 알면은. 세지묘한품만 뚫으면은 항행 뒤에는 1472요. 그래가지고 SRT 그거 전화번호는 얼마예요? 1800에 1472요. SRT, KTX 말고 그거 전화번호 있잖아요. 1800에 1472라면 1472로 대답을 해줘요. 그런데 전화연결이 잘 안 돼요. 신경진란이고. 구반다왕의 수순, 등간일체중생해왕이라고 하니까 수순해서 등간이라고 하는 것은 평등하게 관한다 이 말이잖아요. 일체중생을 평등하게 관한다. 일체중생을 평등하게 관한다는 말은 상당히 힘들거든. 이게 평등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새까만 까마귀에다가 흰뺑기 칠해가지고 따오기를 만들려 한다든지 하얗게 만들려 하든지 백로에다가 또 까만 색깔 칠해가지고 까마귀를 만들려 해서 이것은 평등이 아니고 어거지잖아요. 그렇죠? 그냥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것이 건강경 같은데 보면 평등이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얘기하다가 다른 데를 좀 갔다 와버렸는데 무책보사리 아까 뭘 했죠? 주, 수, 황. 주라고 하는 것이 마음을 처음에 유지시키는 상태고 마음을 일으켰으면 그걸 계속 이어가야 되는 유지시키는 걸 주라고 합니다. 그렇죠? 주를 하면서 버티려고 하면 중간중간 뭘 해야 돼요? 닦아야 된다. 수행을 해야 된다. 그렇죠? 주, 수. 그러니까 건강경에는 숫자가 빠져가 있죠. 숫자가 빠져가 있는데 숫자를 이렇게 해놨어요. 보시 바람일을 행해야 된다. 인욕 바람일을 행해야 된다. 제1바람일이다.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중간중간 나오죠. 그게 바람일 행이 수에 해당하는 겁니다. 어떻게 머무를까? 이거는 마음을 수순해서 텅 비워서 머물러라. 머무름 없이 머무르고 그렇게 수행을 하라. 어떤 수행을? 보시를 하고 인욕을 하고. 건강경이 자세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수행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항복을 받게 된다. 어떻게? 내 마음속에 악독한 마음을 조복받게 된다. 주, 수, 항. 운하, 항복, 기심, 일입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는 수행을 통해서 항복받게 되거든요. 이 주, 수, 항은 우리 수행자의 그냥 근본적으로 내가 알고 있어야 되는 형태라. 원론적으로는 원리적으로는 뭐예요? 주가 돼야 되고. 이걸 갖다가 실현적으로 할 때는 사적으로 할 때는 수가 돼야 돼요. 그러면 자연이 뭐가 돌아오게 돼 있어요? 가보가? 항복받는 내가. 그럼 사람들이 다 자기에게 기여하게 돼가 있죠. 지가 지 마음이 악도한 게 남이 어떻게 잘 안 되잖아요. 여기서 수순등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암경 제1개를 비춰서 보면 수순등간이라는 것은 은간 법개성하라. 일체 유심조라. 은간 법개성해봐라. 법개성품이 어디 있더냐. 그런데 하물며 잘난 사람이 어디 있고 못난 사람이 어디 있겠냐. 남 제발 무시하지 마라. 그러니까 모든 일체의 중생. 그리고 하암경의 사상은 해탈에 내가 수행을 해서 해탈을 해가지고 선정산매에 들은 게 목적이 아니죠. 해탈은 접어두고 오직 뭐예요? 나는 열반에 절대 들지 않겠다. 열반은 아니고 뭡니까? 중생제도. 저 같은 경우는 마음을 잘못 먹어요. 중생제압. 또다시 한량없는 구반다왕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정장구반다왕과, 용주구반다왕과, 선장엄당구반다왕과, 보요익행구반다왕과, 심가포해구반다왕과, 미목단음구반다왕과, 고봉해구반다왕과, 용금비구반다왕과, 무변정안구반다왕과, 강대천면아수라한구반다왕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들이 상수가 되어 그 수가 한량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좀 깨어리게 법문을 안 들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정반대로 해놨죠. 부지런히 걸림없는 법문을 닦고 배워서 큰 강명을 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깨어리게 법문도 안 듣고 온 데 다 걸려가지고 시시비비를 한 것이 누구다? 구반다왕이었죠. 남 막 잡아먹고 집어뜯고 이렇게 했겠죠. 구반다왕은 무거운 업장을 극복하고 장애 없는 법을 베푼다. 구반다왕은 남방의 정장천왕이다. 정장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뭐냐? 나와 남을 자타로 하여금 무엇을? 선건을, 바라밀행을 정장하기 때문에 누구다? 정장천왕이다. 정장천왕 구반다왕은 장애가 기꼬도 무거움으로 덕중에 무예를 더욱 밝히는데 남을 막 잡아떠다먹고 쌀만 먹고 굽어먹고 하는 게 구반다왕 아니에요. 악질이잖아, 악질. 그런데 이것이 법문도 안 듣고 법문이 들릴 리가 없지. 악독한 사람은 법문이 절대 귀에 안 들어와요. 하원경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것도 경전 속에, 하원경 속에 많이 나와. 하원경을 바라려면 아무 상관없이 그걸 살아버려요. 아무 상관없이. 오직 도노돈수로 사는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하는 도노돈수는 이상한 도노돈수예요. 스스로 방편과 실제법의 무해함을 배워가지고 법계의 지혜 강명으로서 누구를? 중생을 이룩하기 때문에 모든 곳에서 대자 대비로서 중생을 구제함을 표한다. 그래서 만나는 중생마다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걸 제대로 아는 거죠. 정장구반당왕의 찬탄이라. 성취 인력 세도사여. 참는 힘을 성취하신 세간의 도사여. 참는 힘이 이미 성취됐다고 하는 것은 남에게 베풀어주고 자기의 양심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라야 인욕바라밀이 성취되는 거죠. 어떤 데서부터 구체적으로 인력이라고 하는 건 참는 힘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겁니까? 이, 이과, 쇠, 세망하고 내가 부품하게 잘 되든지 쪼그라들어가지고 형편없이 아무것도 홀딱 뺏겨서 알거지가 되든지 이렇게 해도 마음의 흔들림이 없는 것이 인욕이다. 모든 계급장을 다 뺏겨버려도 백이 종군하더라도 신에게는 열두 측에 배가 있다 할 때 그 양반은 영혼이 남는 이순신이 그냥 남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인욕이라 인욕. 팔찌보살이요. 팔찌보살. 그런데 우리는 절대 건강괴가 한 편 읽어주더라도 돈 안 주면 알거지요. 저래서 큰 선생님이 돌아가셔도 돈 안 주면 상해도 흥정한다. 어디 개거로 갔는데 봉투 하나 없다. 욕을 욕을 한다. 잘못하면 객귀된다. 객귀돼. 오히려 받는 게 참 비실랬다. 내가 죽어와버려야지. 참느님을 성취하신 세간의 도사시여. 부처님이 되시려 하면 인욕 바람이는 기분 딱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처님을 서가모니 부처님을 우리 흔히 뭐라 합니까? 욕명을 표시할 때 예피산하 대각가 처음에 뭐라 하죠? 비료자나 부처님부터 한번 해봐요. 예피산하 대각가 예피산하 대각가 예피 본사 예피 본사 욕명지라 하잖아요. 서가모니가 바로 비료자나 부처님이고 서가모니가 바로 노사나 부처님이고 노사나 부처님이 누구예요? 비료자나 부처님하고 똑같죠? 노사나 부처님은 어디에 나온다? 60 하원경에서는 노사나 부처님 80 하원경에서는 비료자나 부처님 그분이 그분이예요. 그리고 비료자나 부처님이랑 서가나는 똑같은 말이예요. 똑같이 나와요. 그 어디에 나오죠? 열의 명어품 보면 자세하게 나와요. 부처님 명어를 어떻게 합니까? 혹은 비료자나라고 하고 혹은 서가모니라고 하고 혹은 고타마라고 하고 혹은 여여나 불착수라고 하고 혹은 원만원이라고 하고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혹은 또 사자후라고도 한다. 우리 흔히 사자후 사자후 하잖아요. 사자후가 다른 말로는 서가모니요. 서가모니. 여피본사 용맹지. 그러니까 용감한 사람이라야 참지. 쪼잔한 사람이 어떻게 참겠어요? 조금만 지 마음에 안 들어 봐라. 막 박박 그리고 달걀 들고 고수장 들고 막 아휴 창피 싫어 봐서 그냥. 그 다음에 중생을 위하여 위물 중생을 위하여 수행하여 함이 무량급이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수행하는 것도 적어지만 그러니까 아호대야상 자선이라 할 때 참선선한 글귀 제일 첫 글귀가 뭐예요? 일체 중생을 위하여 뭘 짓는다? 참선을 한다. 우리가 경전을 읽을 때도 누구를 위해서? 일체 중생을 위하여 경전을 읽는다. 우리가 경전을 읽으면 제일 앞에 서문에 전부 다 뭡니까? 자타일시 성불또고 저기 상구보리 하하중생이 상구보리 하하중생이 상구보리 하하중생은 구체적으로 어디 나옵니까? 하암경 10폐항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리해양, 중생해양, 실제해양 이렇게 딱 나와요. 중생을 위하여 한량없는 것 수행하여 세간의 교만과 아주 잔머리 굴려가지고 교만과 미혹의 길을 떠나시니 구체적으로 보면 교만이라고 이렇게 세간의 만 교만이라고 하면 분별사식이고 미혹이라 이러면 무분별의식이라 그러니까 업식이라고 그래요. 업식 세속에 혼탁해가지고 오염된 훈섭이 있어서 바깥으로 뻗어져 나오는 힘이 교만이 되고 안에 버티고 있으면 아만이 되고 그것이 더 깊이 속에 들어가 있으면 미혹이 되고 이랬죠. 미혹을 다른 말로는 무명이라고 하죠. 무명. 그 깊은 무명이 아만스럽게 안에 독사처럼 도사리고 있으면서 바깥으로 뿜어내니까 독극물이 돼서 나오는 게 전부 교만이잖아요. 교만은 탐진치가 일어난 탐심이 많은 사람이 진노심이 많은 사람이 그 다음에 오는 게 교만심이에요. 교만심. 치심보다 먼저 오는 게 교만심이에요. 교만심이 돋았다려면 눈에 비는 거 없어요. 어리석어가지고 삿댄 견으로 눈에 비는 거 없어서 치심이 되어버립니다. 치심이 되면 그 뒤에부터는 의심이 많아져요. 의심이 많아진 사람은 사사건건 한마디도 안 지고 무슨 말만 하면 달게 들어서 조건을 달아요. 탐진치 만이 견 이러잖아요. 그렇죠? 견이 그러니까 딱 벌어지면 오리사라고 하죠. 오리사라고 하죠. 신견, 변견, 사견, 견치견, 개검치견. 시고로 귀신이 최음정이다. 그러므로 그 몸이 가장 음정하시네. 그 다음은 근달바왕. 근달. 우리가 얘기하는 아가씨와 근달하는 근달 있잖아요. 그 근달이 그 근달입니다. 띵까 띵까 하고 노는 사람들. 띵까 띵까 하고 노는데 어찌가 마음을 희한하게 잘못 먹어가지고 어때요? 불교 공부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운동을 좀 했어요. 운동. 쉽게 얘기하면 격투기 같은 걸 하는데 절에 오니까 격투기 하더니 왜 그를 보냐고. 이 근달 봐라 봐라. 이 근달이 이런 걸 보게 돼가 있지. 진녀상해양이라. 흔히 여상해양이라고 하기도 해요. 진이나 여나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진실이나 여실이나 이렇게 줄여가지고는 여상해양이라고도 합니다. 진녀상해양이 거기 줄 쫙쫙 꺼냈어요. 나 옆에 참고해놓고 육조선님의 본래 무일무일 하는 이런 얘기 다 어디 나오겠어요? 이 진녀상해양이 여기 다 나옵니다. 환경십향품 제 여덟 번째 진녀상해양에 가면 우리의 진녀문에 대해서 이 진녀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언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 일생을 걸고 머리 깎고 삭발해서 산중에서 살고 있는데 여기 진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일 잘 설명해놓은 부분이 저기 환경십향품 몇 번째 해양? 여덟 번째 진녀상해양 백곡지로 써놨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첫 수업시간 두 번째 수업시간과 나눠줬죠? 진녀 이것이 나눠드린 거 있죠? 그거 자세히 읽어보시고 또 환경본문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또 한량없는 건달바왕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지국건달바왕과 수강건달바왕과 정목건달바왕과 하강건달바왕과 보험건달바왕과 낙요동묘목건달바왕과 묘엄사자단건달바왕과 보강명건달바왕과 금강수화단건달바왕과 낙보현장음건달바왕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들이 상수가 되어 그 수가 한량이 없었습니다. 모두 큰 법에 깊은 믿음과 이해를 내어서 한의하며 예중하게 여겨 부지런히 딱과 게으름이 없었습니다. 모두 큰 법에 깊은 믿음과 이해를 낸다고 일어났는데 청량국사가 소초에 해석하기로 이렇게 해놨어요. 이 불법의 바다를 건너가고자 한다면 쉽게 얘기하면 인생의 바다를 잘 살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으로 바다에 들어가서 신심으로 들어가서 무엇으로 건넌다? 지혜로서 건너간다. 지혜로 파도를 타고 넘을 때마다 지혜가 사사건간에 방편을 내어서 내야 되는데 여기는 믿음과 이해를 내어서 해놨죠. 그래서 환경 전체적으로 이런 걸 뭐라고 정리해놨습니까? 내 꼭지로 신, 해, 행, 정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이걸 조금 전에 아까 쉬는 시간에 유식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지만 별경심소라고 수행자들에게 특별히 강력하게 일어나는 별경심소 중에서 일반 사람들에게는 잘 있지만 잘 일어나지 않아요. 수행자는 의욕이 있고 원력이 있잖아요. 원력이 있는 사람은 욕망이 있고 의욕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이해력이 뛰어나게 되어 있어요. 아주 잘 이해해요. 그런데 공부에 대한 의욕이 없는 학생들은 공부를 못해요. 참선에 대한 의욕이 없는 사람은 참선도 못해요. 염불에 대한 의욕이 없으면 염불도 못해요. 모든 것은 축구에 대한 의욕이 있는 사람이 축구에 대해 잘 이해를 해요. 욕, 성해, 그 다음에 이해를 잘한 사람은 기억력이 또렷해요. 홀딱 까먹는 사람은 이해력도 없고 원력도 없는 사람이에요. 아하는 무슨 내가 걸어서 걸었구나 이런 말이구나. 욕, 성해, 염, 기억력이 또렷한 사람은 그 기억력에 의지해서 정과 사를 판단해서 기준하는 힘이 생겨지기 때문에 법력이 생겨져요. 그걸 갖다가 정이라고 그래요. 법력이라고 하는 것은 선정 삼매의 힘이에요. 삼매의 힘이 없는 사람은 절대 가피가 있을 수가 없어요. 목소리, 톤이 전혀 달라요. 눈빛도 다르고 욕, 성해, 염, 정, 해라고 하는 지혜가 수반되어가지고 자기가 타고난 소질을 마음껏 발휘하다가 가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요즘 축구역이 나왔으니까 메시 같은 사람들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손흥민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의욕도 있고 어디에? 이해력도 있고 박지석이가 어릴 때부터 뭘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자기 축구 일기장에 따뜻하게 기록하는 거예요. 기록하다 보면 박지석이가 축구할 때 반칙하고 퇴장당하고 상대 발바쁘고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정정당당하게 어깨의 힘으로 그 작은 몸으로 달려가서 싸운다고. 박지석이 알죠? 그 사람을 자세히 보면 보살이에요. 보살이. 축구판이 자기 인생판인데 거기서 얼마나 정정당당하게 싸우는지 그 평발로 작은 체력으로 그렇죠? 한 몸을 불사라면서 결국은 돈도 되고 명성도 없고 정정당당하게 떠날 때 떠날 수 있고 물러날 때 물러나고 그러니까 욕심이 좀 많으면 아파가지고 골병들면서도 계속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면 내가 떠나잖아요. 딱 떠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텔레비전을 이렇게 봐서 그렇지만 김연아나 이런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의 그런 최고의 꼭지까지 간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의욕. 충분한 이해력. 그 다음에 명심에서 똑같이 항상 항심을 가지고 있고 그 항심이 나중에는 판단할 수 있는 정력이 돼가지고 그것이 이제 결국 지혜로 돈발돼서 인생을 잘 건너가게 되죠. 이런 걸 볼 때 불교를 얼마나 기똥차게 옛날부터 설명해놓고 인생에 대해서 관찰해놨는지 모른다니까 그런데 대충 어물쩍 어물쩍 해가지고 슬쩍 슬쩍 뒤똥거리고 별로 오래 못 가요. 그것도 우리 눈앞에서 너무나 잘 보고 있고 믿음과 이해를 해서 한의하며 한의로움을 낸 사람들은 애중하게 여기에서 부지런히 닦아 게으름이 없었습니다. 자 건달라바왕은 그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건달라바왕은 정법에 믿음을 내고 기뻐하고 믿는 사람은 자동으로 기뻐져요. 기뻘 수밖에 없죠. 사람도 믿음직한 사람이 오면 굉장히 기뻐요. 든든하고 소중하게 여기입니다. 건달바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다? 심향이다. 무슨 심자? 맡을 심자. 찾을 심자가 아니고 냄새 맡을 심자. 그러니까 열 가지 보배가 있는 산에 향가루를 먹고 향가루를 먹었으니까 먹은 대로 냄새 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석천의 음악을 담당하는 요즘 같으면 딴따라를 해요. 딴따라. 제석천의 음악을 담당하는 신으로 제석천의 음악이 필요하면 나타나는 동방의 지국천왕이다. 이거는 지국 말 그대로 국토를 지키고 중생을 편안하게 한다. 일반적인 어디에 보통 사람들이 하는 생업에 그런 데는 종사하지 않고 다만 남의 집에 음식 냄새를 맡으면 잔치집에 가서 이벤트 하는 사람인가 봐요. 그게 건달바라. 그렇게 가서 곡을 연주해주고 음식을 얻어먹으며 스스로 살아간다. 그래서 사람들이 음악하는 일을 뭐라 한다? 건달바라고 부른다. 건달라라고 한다. 이렇게 됐는데 그럼 건달바는 띵가띵가 놀면서도 노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시 자기를 하는 시켜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분량들을 세상을 위해서 향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들의 이름은 지국이다. 나라를 지킨다. 나라를 지킨다는 게 분수를 지키고 그런 뜻이겠죠. 수강이라. 나무에 삐칠 나무에 삐까 같은 건달바바 왕이다. 나무에 삐친 나무에 삐치 있다고 하는 것은 나무에 고래수 같은 나무에 물이 나오는 것도 삐칠 것이고 사과 나무에 사과 달리는 것도 삐칠 것이고 이게 전부 수강이죠. 수강. 그냥 허무 맹랑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저기 쪽에다가 쪽나물도 나오기도 온나무에 오치 나오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전부 수강이라고 봐야 돼요. 사람이 이렇게 법을 설하는 것도 전부 광명이다. 음성이 전부 광명이에요. 우리 흔히 이런 삐 만 광이라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 설모에 있는 것은 전부 다 광이라. 광 지혜의 광명이라 하잖아요. 그렇죠? 지혜의 광명은 어떻게 생겨먹었어요? 올바른 판단력만 있으면 전부 광명이에요. 의식이 올고덕고 정직하면 정직 자체가 광명이래요. 그래서 세상을 이룩되게 하고 이게 무명을 갖다가 걷어내려고 하고 밝히려고 하고 각각의 소분을 가지고 살면 전부 그것이 뭐가 돼요? 광이 되는 건데 이렇게 수강이 된다는 것도 나무가 가진 공덕도 상당히 많죠. 그 다음에 정목 건달바왕이라. 아주 집착 없는 안목을 가진 건달바왕. 화관 건달바왕이라. 화관이라고 하는 꽃으로 관을 쓰는 그런 건달바왕이니까 꽃이 뭐 아무 사람이나 쓰겠어요? 꽃에 관을 썼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과 또 남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을 때 쓰는 거 아니에요? 보험 건달바왕이야. 보험. 괜히 지원자만 입을 덮어쓰고 만세 부르는 것이라 널리 널리 모든 사람에게 음성을 전하려고 하니까 음악 하는 사람이 지원자만 시컬해가지고 그 십지품에 가면 그런 얘기 나오죠. 십지품에 어디 나오지? 치안선이? 보살 문명큼이 나오네.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 연주를 잘하는 사람이 남들에게 다 들려줄 수는 있으면서도 자기는 듣지 못한다. 어법에 불수행하면 법에 대해서 수행하지 않아야 하는 사람은 담문도 역력이라 많이 들어도 그와 같은 사람이다. 어떤 눈 먼 사람이 조각을 잘 하는데 그 아름다운 조각을 해놓고도 손으로 만지면 조각을 잘 했는데 누구는 정작 보지 못한다? 자기는 정작 보지 못한다. 그것도 어법에 불수행하면 법에 대해서 불수행하면 수행하지 아니하면 담문도 많이 아는 사람도 그와 같다. 그거 들을 때마다 꼭 내보고 하는 소리가 찔리는 거야. 그 다음에 여인 수탑에 어떤 사람이 돈을 종일 수탑에 남의 돈을 셀리면서도 자무 반전분이나 지목선 반품도 없더라. 어법에 불수행하면 법에 대해서 수행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들어도 소용이 없는 것이다. 이론은 실제거든요. 이론은. 이론은 실제예요. 불교뿐만 아니고 견주어 보더라도 건설 설계도도 실제 사항이에요. 설계도로 지으면 집이 올라가요. 그렇죠? 약 방문도 한의사가 약을 지으면 약제대로 약을 쓰면 약이 돼요. 그렇죠? 양의사가 돼도 약 처방이 쓰면 걸하고 약하고는 똑같은 것이요. 여기 우리의 서해제가 있는 하음경에 나오는 내용하고 우리의 수행하고도 똑같은 것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00% 맞아요. 이거는 우리가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거룩한 분들이 다 증명해왔던 얘기들인데 이걸 한낮에 박사 논문을 쓴다든지 우리가 이것을 이상하게 지식 부시락으로 늘어가는 이런 문제들은 아니에요. 보험, 그 다음에 낙, 요동, 묘음목이라. 이거 눈동자 벵벵 돌려가는 것 같다. 그렇죠? 눈동자를 빨리 돌리기를, 요동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그 묘한 안목이라는 것은 보니까 딱 그거니 남들을 잘 살펴주는 것. 이 사람 괜찮나? 저 사람 괜찮나? 그렇죠? 누구를 즐겁게 해줄까? 이렇게 마치 자식이 여럿이 키우는 엄마가 지금 애들 어린 놀이 대우고 한 자식이라도 그냥 안 놀고 쿡 쳐박혀 있을까 싶어서 이리저리 눈길로 돌봐주는 것. 예? 낙, 요동, 묘음목. 이러면 요만이 잘 지났을까? 묘음, 사자당, 건달방왕이라. 묘음, 법문이겠죠. 사자당이라면, 사자이라면 당당함이고 당이라고 하는 건 높이, 법문을 저 높이 학생이 되고 얘기하는 건달방왕. 그 스피커 좋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최고급으로 쓰면 그런 거. 제가 전에 한 번씩 말씀드렸죠. 저는 이어폰 100만 원짜리 넘겼어요. 와, 미쳐드리죠? 슈어 860. 예? 아시죠? 슈어, 슈어. 그것이에요. 정가 123만 원. 우리 귀는 아무리 비싼 이어폰을 갖다 꼽더라도 귀에 여기서 백분지를 억만분지 1도 따라올 수가 없어요. 카메라 렌즈를 하나 갖다 대가지고 꼽는데 한 천만 원짜리. 렌즈 천만 원짜리 말라고. 우리 눈에 비해서 렌즈 아무리 천만 원짜리, 1억짜리 갖다 대도 이 눈 하나하나 비해할 수가 없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실 수 있으면 혹시 저처럼 돈이 많나 적나 모르겠는데 있는데도 다 틀어서 많이 쓰는 사람이 돈 많은 거예요. 못 쓰면 돈은. 다 써가지고라도 그리고 차도 가급적이면 티코나 해가지고 바치면 죽는 차 타지 마시고 튼튼한 차 타세요. 사람 생명보다 더 소중한 거는 없어요. 겸손 뭐 이렇게 따질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부처님이 계시면 뭘로 모셔야 돼요? 롤스로이스를 제일 좋은 걸 모셔야 돼요. 우리 인생이 뭐예요? 그걸 타기 위해서 타는 게 아니고 그분들을 모시려고 하면 그게 맞는 게 맞아요. 어전이. 그러니까 그 스님 말이 거꾸로인데 우리가 추기경도 뭐 티코 타고 그러던데 타고 싶어서는 타요. 그런데 저는 타기 싫어요. 왜냐하면 오래오래 살아야 되고 어른분들도 0.1%라도 가능성이 더 높고 안전성이 있다 하면 그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무소유라고 하는 거는 개인 사유화 시키는 게 그게 문제지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 무소유가 아닌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한 번씩 돌아가신 분에게 뭐 이렇게 비방이 되고 이런 것 같아가지고 잘 얘기를 안 해야 되겠다 하지만 어떤 분은 무소유라고 해가지고 가실 때 간 하나도 안 하시고 가신 분이 계세요. 송황사에 계셨는데 참 아까워요. 간장살은 뭐 먹고 살아야 되노? 요즘 절에서 스님들 돌아가시면 하한 안 받습니다 그러잖아요. 꽃집에 뭐 먹고 살아야 되노? 하한의 시간 그런 게 아니에요. 꽃을 보낸 사람 꽃을 보내고 살을 보낸 사람 살을 보내고 그렇죠? 돈을 보낸 사람 돈을 보내서 널리 받아서 널리 싹 다 해양하는 게 잘 사놓고 무소유지 이거 안 받아요. 그런 거 없어요. 아니 과일도 안 차려놓고 떡도 안 차려놓고 그 큰 선생님이 가시는데 다비장에 가는데 이래 보니 설 설한 거야. 반야신경도 반쯤 하다 말아보고 와 이래야 되겠다. 연불 할 수 있으면 밤새도록 해야 되고 선사가 됐든지 강사가 됐든지 율사가 됐든지 뭐 상관없어요. 할 수 있으면 연불로 다 해주고 부처님 당시에도 그 열만경이 나오잖아요. 꽃을 얼마나 많이 뿌렸어요. 그런데 꽃을 안 받겠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떡집은 왜 먹고 사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열대, 스문대 한 말, 두 말 계속 해야 되는 거라. 어떤 때 제가 떡을 한 번 세 번 해본 적도 있어요. 하루에. 또 해놔니 또 모자라고 또 가져온다 또 가져온다 무슨 축제할 때인가 그랬는데 그리고 어떤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람이 많이 온 게 아니고 뭘 작게 했어요? 떡을 작게 해가지고 제가 옹조를 해서 떡을 작게 해서 사람이 많이 왔다 탓한 사람이 있더라고 선생님 사람이 많네. 사람이 많은 게 아니고 뭐가 작아요? 떡이 내가 작은 거예요. 내가 작은 거. 그건 거꾸로 된 얘기래요. 우리 학인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중국이나 여행 갈 때 같이 데리고 가서 물건 살 때 꼭 그렇게 얘기해. 아이고 비싼데 깎아주세요. 그럼 대개 뭐라 합니다. 비싼데 깎아주세요가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돈이 없는데 내가 이 돈을 해 줄 수 있겠느냐. 이게 맞겠어요. 네 거 비싼데 좀 깎아라. 이러면 네 도둑놈이다. 많이 깎아라. 이게 맞겠어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돈이 작은데 이거 살 돈이 형편밖에 안 되는데 내 이 돈 주면 그거 줄 수 있겠느냐. 이게 맞겠죠. 그게 중위 환경 보는 시각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의 물건 자기가 받을 만큼 받겠다는데 그걸 딱 정해놨는데 그걸 비싸도 하면 안 되지. 그럼 당신은 받을 만큼 받았어요. 나는 줄 만큼 줄 테니까 나는 이것밖에 못 준다. 어떻게 해결할래. 그럼 거기서 접점을 찾아가지고 자기가 내려가 줄 거 아니에요. 나는 이것밖에 못 준다. 그럼 자기가 이만큼 좀 더 도 좀 더 도 좀 더 도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못 준다 못 준다 아니면 내가 몇 푼 얹어서 주는 건 있지만 이만큼 깎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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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사는 거 똑같은 가격에 샀다 하더라도 개념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때 퍼떡 자기를 돌아와야 돼. 아이고 내가 이렇게 아집스럽나 상대를 배려하는 게 전혀 없었죠. 아까 말했죠. 수순, 등간, 일체, 중생, 해양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전혀 안 돼가 있는 거지. 저게 안 돼가 있고 어쨌든 내 욕심껏 저걸 사고야 말겠다는 이것만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많은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묘음 사자당이라든지 묘음이라든지 묘음이라든지 누구든지 다 들을 수 있도록 귀에 안 거슬리게 다 해주니까 묘음 사자당이고 할 말 다 하는 거죠. 보방, 보강명이라 너희가 널리 반가간다. 너희가 널리 반가간다. 무엇을? 보배, 광명을. 뭐 레이저 쏘고 이런 게 아니고 보배, 광명을 널리 쫙 베푼다. 우리는 나날이 사는 데가 보배섬이잖아요. 지 생각만 염렴보리심이면 처처 알락국이라고 말하는 너무나 잘 아는 게 우리 매일 보배섬에 살고 보배를 만지고 있어요. 저는 오직하면 우리 심장은 여의지고 안이비, 설신이는 일곱 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는 칠보라고 그래요. 칠보. 목 위로 1층, 몸 뒤 2층, 다리는 3층. 3층 칠보탑. 3층 칠보탑. 심장이 있어가지고 저만은 확실히 돼가 있고 이게 3층 칠보탑이에요. 이게 3층 칠보탑이래요. 그런데 이것이 가끔 엉뚱한 짓에 너무 에라가 많이 나. 참, 그거 참 희한한 거야. 컴퓨터도 에라가 나더리면 7층 칠보탑도 보수를 좀 잘해야 돼. 보수, 보강명. 그다음에 건강수, 건강수하, 당일아. 진짜 다이아몬드로 된, 금덩어리로 된 나무에 꽃이 필면 그것이 저기 천장만장 올라가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사람들의 뽐복이 된다는 거죠. 낙, 보, 현, 장음. 낙, 보, 현. 아주 즐거운 것을 널리 널리 나타내가지고 장음해가지고 이벤트 할 때 별 거 다 하잖아요. 삐에로처럼 그렇게 사는 게 건달 반가워요. 이와 같은 이들이 상수가 되어 그 수가 한량이 없는데 모두 큰 법에 깊은 믿음과 이해를 내서 한의하며 애중하게 이기며 부지런히 닦아 게으름이 없었습니다. 지구 건달 방어의 찬탄이야. 재불경계. 모든 부처님의 경계의 무량문이요. 한량은 무량문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경계에서 연불경계에서 부처님 경계를 생각할 때 여러 가지 방편이 있다 이 말이죠. 자비로우니까 그러니까 쉬운 얘기라서 우리 잘 쓰는 말씀을 해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 포용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이 세상에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한량없는 문이겠죠. 일체 중생의 망능입이라 일체 중생의 망능입이라 능이 들어갈 수가 없다. 무량한 문이요. 일체 중생을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다. 이런 얘기네요. 부처님은 일체 중생이 한량없는 그 문을 일체 중생이 잡념이 많으니까 능게다 볼 수가 없다. 부처님은 허언과 같아서 성품이 청정하사 이 대목이 바로 은간 법개생이죠. 열애 출연 보면 여러분들께서 우리 49제 지낼 때 잘 쓰는 예불문이 있죠. 약인, 욕식, 불경계 당정기의 여허공 하는 대목 있죠. 영심, 소양 계무의 마지막 구절 그 구절들이 바로 저거하고 또 은간 법개생하고 똑같죠. 은간 허언과 같아서 성품이 청정하다. 본래 없다 이 말이죠. 허언이 없잖아요. 색깔도 있나 모양이 있나 아무것도 없잖아요. 텅텅 비워버렸으니까 부처님의 모습을 보시고 싶으냐 약인용요지 3세 일체불 하고 싶으냐 은간 법개생하라 법개의 성품을 간해봐라 어떻더냐 허언과 같아서 성품이 텅텅 비웠더라 그런 얘기죠. 널리 세간을 위해서 바른 길을 보이시다. 이것이 이제 앞에 것이 진공이라 한다면 일체 부처님의 허언과 같다 성품이 청정한 것이 진공이라 한다면 널리 세간을 위해서 바른 길을 보인다. 이 말은 묘유죠. 묘유 진공 묘유는 두 단어가 아니라 한 꼭지에요. 한 단어예요. 견성성불도 한 단어고 진공이기 때문에 묘유에요. 묘유 하나라도 공하지 않고 있으면 묘유가 벌어질 리가 없어요.